경기도와 충북 그리고 경북을 연결하는 중부 내륙철도의 충주 문경 구간의 개통이 당초 내년 말에서 내후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사실상 개통 시점이 두 번째 미뤄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기다림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개통에 KTX 이음열차가 운행 중인 중부 내륙선 이천 충주 구간. 충주에서 다시 남쪽으로 살미, 수안보, 연풍을 거쳐 문경까지 40km를 달리는 2단계 고속철도 공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철도 건설을 맡은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까지 밝힌 이 구간의 개통 시점은 내년 말. 하지만 지난 5월 현재 공정률은 63%에 불과합니다. 충주에서 문경 구간 사이에 1.7km에 달하는 대규모 문화재가 발굴되며 한때 이 구간 공사가 중단됐다 재개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구간에선 구석기 시대 돌돕기, 조선시대 석관묘 등 다수의 유물이 발굴돼 시골 조사만 14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MBC와 서면 인터뷰에서 당초 2023년 말에서 2024년 이후에나 개통이 예상되지만 다방면으로 공기 단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중부 내륙선 철도는 남한강 교각 설계 변경 문제로 54km에 불과한 이천 충주 1단계 구간 개통이 당초 2019년에서 지난해로 2년이나 늦어졌고 이에 따라 충주 문경 2단계 개통도 당초 2021년에서 오는 2023년으로 미뤄진 건데 이번에 또다시 지연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개통 시기에 맞춰 관광시설을 확충 중이던 충주 수안보, 괴산 연풍 지역 주민들의 기다림 또한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한편 현재 신축 중인 충주 역사 또한 2024년 완공이 예상됩니다. 당초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설계가 변경되며 공사 기간이 늘어났는데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 3월에는 완공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지희입니다. MBC 뉴스 허지희입니다.